기독교 대학 감리회 교육국이 책 한서 남궁억의 생애 불굴의 얼의 독흥화감 공모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의 농촌 개몽 시작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무궁화를 사랑한 장론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일반부 강태현 성도와 학생부 김수하 성도가 각각 감독회장 상을 수상했으며 이어 교육국 총무상과 한서선교회 회장상, 특별상 등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